이 나라는 차를 정신이 없네 여기 화장실 갔나? 커피! 너무 예뻐 커피내 저 장라인 형님 하하하하 시험기 왜이래? 시험기 왜이래? 시험기 왜이래? 사 Ser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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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ıt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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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정 저쪽으로 바닥 쓰고 왠지 나고 계십니다 시선이 날아오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도 각도가 약간 풀려서 여기가 불어요. 여기 앞에다가 바람이 차가 있어요. 배 부분 있죠. 딱 걸렸네.